후 후 후 후 후 후 아니 X발 주이 개주이 아이씨 야 도구가 입을 열건 게임하라고 그냥 도구 써서 주이 면상 그냥 빠갈내기 전에 X 아 이 새끼 X 유용 쪽 지금 애들 접근을 못해 버섯이 존나 많아가지고 마스터 부신 다시는 마스터 부신 부리지 않겠습니다 에메랄드를 찍기 전까지는 마스터의 맞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X병신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X병신입니다 그렇게 제가 혐오하던 플래티넘에 다시 제가 왔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기회 삼아서 에메랄드를 넘어서 다이아를 넘어서 맞서까지 도달해보고 여러분들께 인간 승리가 뭔지 진짜 젠탑이 뭔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도 사실 유배를 한번 갔어요 여러분들 세계를 정복하던 나폴레옹도 유배를 갈 만큼 사실 사람마다 흥황성사가 있는 거예요 협국의 나폴레옹 저 노즈노가 지금 최저점을 찍고 있지만 다시 군대를 일으키고 프랑스를 점령하고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처럼 이 협복판 제가 다시 정벌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견제 좋은데? 지금까지 버틸 만한데? 말파 아 CS 잘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로밍 백핑도 안 찍어 아니 백핑도 안 찍어 뭐야 뭐해 아니 백핑이라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싸가지 없는 새끼가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네 와도 못 잡을 듯 이거는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미친 이거 뭐야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걸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못 잡아 못 잡아 오지마 그냥 아예 탑은 오지마 아 바테만 봐 진짜 못 잡아 이거 다시 한 번 올래? 다시 한 번 와도 되고 이거 이거 한 번 넣으면 잡는다 이거 한 번 넣어 어 와와와 아 아 죽어 빼 아 아니 이건 내가 드립을 잘 했어 내가 생각한 드립을 잘 했는데 왜 이게 이게 생각대로 안 되냐 이게 이거 얘 궁 궁 찰 때까지 나 이거 딜 못 넣을 거 같은데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웃음도 안 나와 나 진짜 진지하게 나 진지하게 웃음도 안 나와 아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진지하게 어디까지 추락해야 되냐 나 진짜 진심으로 아 나 진짜 진지하게 이거는 트롤촌이 있나봐 롤도 내가 트롤이 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1인분은 항상 하거든 내가 2,3인분은 못해서 그렇지 와 이거 진짜 못 이겨 이거 진짜로 아예 게임을 못 이겨 트롤촌 촌장이라니 내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차라리 뽀삐 상대할게 내가 어 차라리 뽀삐 상대할게 그게 맞아 나 진짜로 뭐 혹시 혹시 챌린저 분 저 듀오 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 현금화나 챌린저 분 중에서 저 듀오 해주실 분 계신가요 진짜 저 이거 자력으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저 대리받기는 건 뭔가 날아깔 것 같고 듀오 해주실 분 계신가요 진짜 아 저 진짜 못 울리겠어요 저 진심으로 아 이거 진짜 무슨 UDT 지옥주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힘들어 술랭이 꼭 그렇게 들교를 해야겠냐 친구야 이미 끝난 게임인데 이미 백기 들었는데 그렇게 빡게임을 해야 돼 어? 이 씨발 인신공격은 하지마 아 진짜로 아니 인신공격은 하지마 안그래도 게임적으로 존나 까리는데 아 인신공격 하지마요 진짜로 아 나도 캠 까기 전에 고민 많았어 이 씨발 놈들아 아 나도 내 얼굴 보여주기 진짜 민망했다고 아 씨발 진짜 아 뭔 CS도 못 먹어 오오 나이스 아 아 아 아 이게 마스터 메일이야 이게 마스터 메일이야 이게 마스터 메일이야 이게 마스터 메일이야 누가 날 몰아일 건데 내 기본기는 여기 아니야 내가 지금 유니폼을 플래티넘 입고 있다고 날 플래티넘이라고 착각하지마 내 근본은 내 고향은 변함없어 마스터라는거 아 진새끼야 쌀 진짜 너무 못하네 와 쌀 진짜 사람 아니네 저거 하 라잉전 때 그렇게 뻗대더니 씹 자식아 어때 지금 기분이 어? 초반에 그렇게 나대더니 네 결국 역전 됐네 겸손하라고 항상 예의 갖춰 이 새끼야 뽀삐와도 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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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내가 이겨 걱정하지마 아 뽀삐와도 돼 걱정하지마 내가 이겨 말했지? 말했지 내가? 이긴다고? 형들 여기서 던지면 안돼 나 사이드 지배할테니까 나 보면서 한타해 내가 널 엄만 사이드 지배자 사이드 지배자 누구 누구 시 마스오베인 마스오 마이스톡 퍽킹 가스럭다 가스러워 끝냈어? 어 끝냈어 끝냈어 내가 끝냈어 암흑 탑킹 여기서 드디어 시원하게 외칠 수 있네 내가 탑의 왕이야 플렉트 넌 똑바로 들어 차렷 34점 뭘 그 마을 찍어? 니가 이색이는 32살이나 처먹었는데 망상 처하고 있네 응배내고 애년아? 이색이 왜 나한테 돈 쓰면서 콘돔 바이럴 하지? 손 넘지 마라 진짜로 손은 지키면서 깔아 뭐 하더라도 진짜 진지하게 화나면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큐큐큐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내가 뭘 할 수 있긴 이씨 바로 밴 해버리면 그만이지 이씨 같은 새끼야 투데이션 바로 들어가 줄게 딸깍질 한방에 그냥 강퇴당하는 이씨 새끼야 바로 밴 해줄게 이씨 내가 뭘 할 수 있긴 바로 밴 할 수 있지 너 같은 이씨 새끼들 바로 밴 하지 내가 내가 뭐라겠어? 바로 밴 해줄 자단 쓰레기 새끼야 준호 방송 요약 라인전을 이기고 탑킹을 외친다 지가 센 타이밍에 2절 3절 하다가 제압을 준다 게임이 이상해지고 팀 탓을 한다 지고 시청자를 밴한다 다음 판에 증명한다고 한다 그리고 마이너스 32점을 먹는다 젠탑님 저 고릴 정글인데 조만간 랭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시팅해드릴게요 아 나 진짜 반격 돌릴 때 카밀 이로 사는 것만 조심 아 저 저 저 저 거만해보셔서 죄송한데 그런 그런 거 알려주지 마요 저도 다 알아요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진짜 음 W를 찍었다 라 1렙 이렇게 맞아도 돼 아마 없어 이걸 안 먹네 실수를 너 실수도 안 먹고 그렇게 단식 투쟁으로 딜교 원툴로 가겠다 그럼 너 나중에 텔 타고 왔을 때 후회할 텐데 돈 없어서 딜교 예암우지고 아 딜교 예암우지고 이게 이상적인 딜교자 빼면 그만이야 빼면 그만이야 이ight 나잇ㅁㅇㅇㅇ!!!! 에허허헝 밑 closer 들었으면 넌 뒤 졌어? 나한테 融 빙 깜치지 말랬지 내가 전 시즌 내가 무슨 태어난지 알아? 어? 나 쏘였어 니네 눈쟈아! 씨! 전 시즌 다이아이에 호령했던 젠탐이야! 씨! 내 농어군 제우스 아이가 아르탑퀸! 다음에서 메이킹할게 걱정하지마 우리팀 쳐도 돼 나 잭스야 젠탐의 잭스라고 뭐야? 들어와 들어와봐 어? 아 잠깐만 아 이건 좀 아 섹스 아 섹스 아 인연 아 인연 인연인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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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누려지네 많이 맞다니 뛰다는 거? 아 잠깐만 침착하게 하면 돼 나 마스터잖아 나 마스터야 나 마스터야 맥시했어 지금 방금? 하 싸우지 말고 채팅치면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채팅치면 이쪽으로 와봐 이쪽 넌 죽어야지 나한테 어 죽어! 안 돼! 젠탑텍스야 친구야 나 상대를 보면서 도망가야지 어 잠깐만 으아 아 아 트타 엄마 없 아니 트타 엄마 없네 아 씨 갑자기 페드립을 한 게 아니라 아 아 내가 죄송합니다 페드립한 건 근데 왜 게임하다 보면 페드립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안 해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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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칼리 진짜 저 이거 지면 저 저 진짜 심적으로 힘드니까 부탁드릴게요 제가 제가 사과드릴 테니까 진짜 제대로 해주세요 아니 X발 주의 개주의 X끼야 아이씨 X끼야 도구가 입을 열건 게임하라고 그냥 도구 써서 주의 X냠 면상 그냥 빠갈내기 전에 빼 빼 빼 빼 주의야 주의야 이거 나 이 돌만 다시 하자 아 이새끼 왜 콘돔 바이럴 하지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래서 콘돔을 써야 돼 아 페드립 왜 하냐 야 강퇴해라 어 야 매니저들 강퇴해 어 페드립 왜 하냐고? 야 강퇴해 그냥 싹 다 강퇴해 아 나 저 심한 말 나오려 한다 야 강퇴해 5명이 30불 나는 게임을 했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생각 안 해? 페드립하는 것만 나쁜 거야? 이런 애들 페드립 먹어도 돼 주모야 나 실버 유망주 탑라이너인데 1디그탄에 줄게 넣었단점이 너무 많아 아 다 아이 시발 실버새끼야 닥쳐 아 아 실버 실버 탑라이너 언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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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쪽 지금 애들 접근을 못해 버섯이 존나 많아가지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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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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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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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주의 아까도 봤어요 네 그러면 뭐 어쩔 건데 개주의 뭐 제일 하남자 같은 게 뭔지 알아? 전판 전전판 싸운거 가지고 감정 가지고 와서 막 이판 이겼다고 좋아하는거 이게 제일 하남자 같은 거에요 진짜 상남자들은 맞짱 뜬 다음에 싸우고 나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 판으로 끝내야죠 내 큐딜일도 이제 존나 아플텐데 버섯 깔아주고 그냥 큐박아주고 버섯 한번 깔고 큐박고 저게 어째기를 파하겠습니까 가자 끝내러 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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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주의 저거 누구야 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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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야 아 존빨하라 존빨하라 주의야 다이브 각보자 이거 형 진짜 이거 다이브 각보야돼 형 먼저 아니 그때 아니 그때 아니 맞춰 그냥 와 점프 끝까지 안쓰네 끝까지 점프를 안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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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난 내 잘못이라고 생각 안하면 안되겠죠 아 근데 나 왜 아 아 나 왜 이렇게 인간에 대한 혐오증이 걸렸지 나 왜 리신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아 근데 나는 왜 리신이 얄밉죠 하하하하 이러면 안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까 마오갱 때문에 망했어 아 아 아 아까 마오갱 때문에 망했어 아 아 아 리신님 님도 잘못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거 뭘 뭘 하하 아 가자 내가 먹을게 내가 내가 랭큐 굿 형 잘못 없어 쓰레쉬 잘못이야 리신형 쓰레쉬형 나이스 리신쓰레쉬 무지야 리신öl 드лав 악 시 랭 저 리신용 소 comentários 좋아 졸리면 자요 그만들 하세요 게임하면 예민해질 수도 있지 내로남불일 수도 있는 거고 마더 테레사 마냥 맨날 게임해 아 왜 이렇게 기준이 엄격해 내 사실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게임하는 거지 아 뒤지게 욕사되네 진짜 시들은 무슨 뭐 욕 한마디 안하고 게임하는 줄 아네 니들 게임이야? 내 게임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신이 알아서 한 대지 나도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욕할게 그것도 맞는 말이네 알아서 욕해 나도 알아서 걸러들게 그럼 가줄게 나 이거 공 빨리 오는 용도로 쓴 거다 아이씨 아 우리 잘하는데 우리 팀 다 잘하는데 가자 힐 힐 와디 와디 tense 야 ul 눕 아 씨 면치보여서 씨발 못 치겠네 시누이들 존나 많네 아이씨 근데 나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뭘 쳐다봐요? 뭘 봐요? 꿀잠 주무시던가 꿀잠 주무시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